여자, 바람, 돌, 그리고 맛있는 걸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입니까? 제주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은요. 국내 최초로 흑돼지 숯불 냉삼을 선보인 곳이기도 한데요. 꼬들덜미살, 뼈살, 꼬치맛살 같은 돼지고기 특수 부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송도 제주 스타디어입니다. 팀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남성팀과 여성팀, 3대2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겼다! 와, 진짜! 3대2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네? 도축팀이 좀 체격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선수분들입니다. 저희 주지 않아요. 아휴, 2, 3, 혼자서 대결. 말도 안 돼. 하나, 둘, 셋. 파이팅! 우주 안 돼. 나이스! 파이팅! 김특기 선수는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하나, 둘, 셋. 꼽기합니다! 고매제이티비 고매제이티비